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앞으로 교구, 제적, 재직스님 모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과 권범선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어제 병원 4층 명성세미나실에서 25교구 스님들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봉선사는 제적, 제직스님 280여 명에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동국대 일산병원은 건강검진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봉선사는 이를 위해 교구 승려복지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한 회당 2억여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과 교구 차원의 건강검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봉선사는 종단 승려복지 확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수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MOU에 임하게 됐습니다.